안녕하십니까 유태선녀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여기는 충주 비내섬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길 충주 비내섬 비내섬 주차장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야영취사 차박금사 차박금지 저희는 어젯밤에 늦게 11시 반 정도에 왔는데 그때 진짜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지금 잠잤는데 차박금지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했는데 앞으로 다닐 때도 이런걸 잘 보면서 차박질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박 안됩니다 차박 아쿠야 밖에 봐봐 밖에 저기 우리 건너가야돼 재밌겠다 야 어디있어 그레이 앉아 양말 뒤로 들어와 들어와 로션 발라야돼 로션 로션 준비 완료 비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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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내섬은 어떤 섬이냐면 여기 자막이 나가있어 자막이 날씨가 좀 춥긴 한데 여기는 근데 추울 수 밖에 없네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추워 여기가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우리가 여기니까 여기로 갔다오자 여기로 가보자 들판같아 그냥 자연 그대로인데 여기는 진짜 이빤 자막이 다행이네 사회 또다시 소중한 야채 이것 이불 좀 진짜 맛있다 누나 보고 장난을 잘 먹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영이 안녕 여기는 진짜 밥집인 것 같아요 정말 밥집다운 너무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야 이거 눈이 여기 녹아가지고 물이 저기로 다 떨어지고 있네 탈 수가 없어 이거 탄다 아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자 여기는 이제 5대5 아트 팩토리입니다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면 다 폐품 재활용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공간이에요 안녕 어 탔어? 야 너 어떡하냐 이거 자 이제 여기 밖을 나가면 요렇게 운동장이 있고 각종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자 노력에 비해 너무 안가는거 아냐? 야 똥보았어 똥보았어 나 핸드 돌려 너 동압이 멋있어 너구 뭐야 너 너 바캉스 왔어? 너 바캉스 왔어? 둘이 너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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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안에서 좀 쉬었다가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 온천을 즐기려고 왔습니다 온천? 응 온천 마기 능암 온천 능암 탄산 온천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긴 이제 일반 탕은 만원 어린이 6천원인데 여기 보면은 가족 탕이 있어요 여기도 일반 대중 탕 가는 길이구요 오늘 갈 것은 저희 가족 탕입니다 가보자 여기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되어있네 바닥도 되게 따뜻해 우리 여기도 물 받고 노는거야 완전 해치는데 바로 씻는데 문 잠갔지 문 잠가야돼 여기 보면 드라이기까지 있고 다 있네 화장실인거 같은데 화장실이네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있고 아빠 떼 좀 밀어야 돼 너도 여기서 떼 밀자 여기서 탄산수가 나오는거고 이렇게 색깔이 누리끼리한거는 탄산수가 돌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여기 인생까지 있어 물을 받을게 물을 받을게 다 씻었습니다 때로 밀었어요 여기 막히지 않았나 모르겠네 탄산수가 녹 쓴 맛이 나 녹이 쓴 맛이 나 녹이 쓴 맛이 나 녹이 쓴 맛이 나는데 여기는 탄이 산이네 탄산 여기는 탄이 산이네 여기가 앙성천이랍니다 앙성천 오늘 저희 여행은 다 여기에요 저희 앞에 천국장에서 밥먹었고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조금만 가면 한 1분만 차로 가면 5대5 아트팩토리가 있고 뒤에 여기 저기에 능암온천이 있구요 저는 지금 치킨을 아까 저기 치킨집 있어서 치킨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데크길이 있어서 데크길을 산책을 하면서 치킨을 찾아서 돈 치킨 이경규 아코 치킨 치킨 사왔어 아빠 치킨 아코 아빠 퇴근하고 치킨 사왔어 치킨 치킨 돈 치킨인데 여기는 이렇게 믹스넛도 주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나물비빔밥입니다 맛있겠다 물김치도 어른용 아코용 온천 갔다오고 되게 뽀송뽀송해진 것 같다 아 봐봐봐 뽀송뽀송해지지 않았어? 야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아우 꼬마 앉아 아 영상 아 클리어 아 아 임무 분담 중이다 아코야 임무 분담 중 엄마는 설거지하고 아빠는 요청소하고 아코 너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왕. 오늘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지. 자야지. 일찍 자야지. 키도 커지지. 요즘에 성장통이 있어갖고. 아프 때문에 다리가. 키가 어나므로 커야 돼. 아빠보다 커야지. 설문이 다 하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 먹자 배. 배 먹을 거야? 배? 콜? 응. 오케이. 자. 부모님. 가겠습니다. 네. 배 가겠습니다. 배 배달이요. 안녕하세요. 잘 먹게 마. 다 안 먹어. 야. 아빠는 다 먹겠냐? 치다 빤스. 치다 빤스. 향이 어떻게 생겼어? 눈이 좀 내가. 너무 외로워. 눈이 좋아하는 눈이야. 처음 봤을 때. 의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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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의사라고? 나랑 만나. 나랑 만나. 나랑 만나. 야. 여사. couldn't. 내가. 해외. 해. 안 돼. 하. 네. 이. 안 돼. 피는 데 엄청 멋있습니다 아코 일어나 눈 오고 있어 눈 아니 언제부턴가 이렇게 눈이 오면은 집에 어떻게 가야지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걱정이 없이 그냥 눈에서 눈을 만져도 있겠다 좋은것 같아 아코야 아빠도 동심으로 돌아간것 같애 아코야 저기 봐봐 산에 눈이 덮였어 이렇게 아코 장난감 우리 어제 온철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지 떼타올 떼타올 납작정맹이 나왔다 안 담긴다 진짜 예쁜데 잘 안보여 아코야 우리 인사하자 저희는 오늘 어제 충주 앙성면 앙성온천 비내섬 5대5 팩토리 능암온천 이렇게 해갖고 아주 잘 놀다가 갑니다 그럼 다음주 다음주는 연휴인데 정동진은 가볼 생각입니다 다음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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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